가보도록 하죠 근데.. 잠깐만.. 뭐야? 그러보니까 여기서 유니크 문구가 있지 않았나? 지금 여기보니까 이렇게 생긴데 유니크 문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게 CEO 오피스 사장.. 사장실이죠? 뭐가 있는데? 여기 또 스폰포탄트야? 그냥 골고루 있구만! 골고루 있구만 골고루 있어 자 나 에너지 좀 먹자 에너지가 바닥이다 기차총 총알을 다 썼어요 총알 모을때까지 또 다른 총을 써야죠 총을 계속 바꿔보면서 써야되요 총알을.. 예.. 그거 알려면 여유롭게 쓰려면 나중엔 대용무기 찍고 미니건도 써야죠 자 테슬라 자 테슬라 아는데도 계속 여기가 사장실이면 여기는 뭐하는데지? 창고인가? 여기는 전체 중앙 뭐 통제하는 예.. 그런 곳인가 보네요 공제.. 공장 뭐.. 통제실 어? 버퍼옵시다 깡통이다 이 총도 되게 좋아요 이 총은 AP를 되게 적게 먹죠 엄청 적게 먹어요 이 총은 중거리때 이 총이 정말 좋아요 게다가 이게 지금 원래 한손목인데 양손목이로 바뀌었죠 리베너스 하면서 그래서 더 좋아진거 같애 보잖아 인코렉 덴트리 플리즈 트라이 인코렉 덴트리 플리즈 트라이 아겐 인코렉 덴트리 플리즈 트라이 아겐 아아 테크테크님 와서오세요 인코렉 덴트리 플리즈 트라이 아겐 테크테크 반가워요 인코렉 덴트리 플리즈 트라이 아겐 어? 인코렉 덴트리 플리즈 트라이 아겐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됐다 찍히세요 기록일지 추천 추천 감사 감사 소탄 실험지를 통해 직접 추가 안정장치로 건든 소염 폭팔물을 자료로 사용했다 그런 상황은 절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면 모든 칩을 파괴하기 위해 이 단망기로부터 폭발 시놀을 발산하도록 건물의 장치에 두었다 젊었을ugal 칩 소리 어? 뭔가 삑삑 거리는데? 불안하게 싫어? 다 뻥뻥 터지는건 아니겠지? 여기 매복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뮤턴트가 있을 것 같은데? 없네 되게 조그만한 화장실이다 규모가 별로 안컸나 자 사이영 라이플 자 고치죠 좀 음 울티페인리스를 사이영 라이플로 채우고 야 AP 잘하면 내가 200까지 채우겠는데? 200채우면은 정말 잘하면 사이코 먹고 리버도 한 턴에 죽일 수 있을 정도 사이코하고 야호가이 고기 먹고 으잇잠만 뭐야 왜 슈퍼모토한테 죽어있지? 뭔가 실험을 했던 모양인데? 그죠? 칩이 아까 뭐 칩 어쩌고저쩌고 하는거 같고 자 이것도 한번 보죠 뭐 무슨 무슨 실험을 한거 같애 지금 그리고 발전기가 돌아가는거 봐서는 누가 여기 지금 있는거 같애 발전기를 누가 지금 이렇게 돌릴 일이 없겠죠? 이거 군의관 여기 분명히 레드레이서 그 세발자전거 만드는 공장인데 군의관에 노트도 있고 무슨 실험을 한 그 기록도 있고 뭐지? 자 기록 먼저 번 몇 초기 칩들 과일로 고장을 일으키고 마침내 폭발까지 일으키게 됐다 뭔 칩들을 나는 P7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해 고장에 대비해지만 나는 또한 뮤턴트에 대한 예방책으로 와이트 시리즈를 교체했다 구울들은 쉽게 보충할 수 있지만 뮤턴트들은 그렇지 않으니 구울들과 뮤턴트들을 가지고 뭔가 실험했네 구울들과 뮤턴트들을 가지고 뭔가 실험했네 난 뮤턴트들의 크기를 불리기 위해 칩을 변경했다 다행히도 그로 인해 구울보다 더 큰 크기와 지능을 가지게 된다 된다가 제어 또한 기능하게 됐다 가능하게 됐다 어 재미로 이게 어 구울라고 슈퍼미스텐트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실험을 했네보네요 그리고 그게 성공한거 같아요 성공한거 같애 그래서 제어를 하고 있는거 같애 지금 두배나 덩치가 커졌다고 그런거 보니까 근데 다 뒤졌지 근데 뮤턴트들을 왜 죽어 다 죽어있지? 내가 아까 칩 손상에서 그런가? 칩 손상에서 어떻게 얘네들 제어하려고 이렇게 머릿속에 해놨던거 지금 머리가 다 터졌죠 아까 내가 칩 손상 그걸 해서 그런가 보다 어 뭐야 왜까 이사 미사일을 갖고 있어 얘였나본데 얘가 실험한 긴가본데 의약 어우 의약이 식이나 올라가네 일단 가져가요 의약식 올라가는거면 이거 버리지 의약 올라가는게 하나 있었는데 아 그거 아 넣어놨구나 됐어 됐어 아 야 여기 라디오가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울리고 있는데 그걸 찾아서 빨리 꺼야돼요 손상된체 섹시한 잡못 섹시한 잡못을 한 그래도 세개 네개정도 만들어 놓지 저거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게 그 환타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이게 그 스카이림이나 어 오블리비언 지금 오블리비언도 좀 그렇고 스카이림이 가장 그렇구나 아 오블리비언도 그래서 오블리비언 오오이 뭐야 스테이퍼 오블리비언의 스카이림은 이제 그 모드 온 모드를 사용하면 어 사용할 맛이 나거든요 아 열쇠를 열수 근데 프라우스리 랑 류베가스는 별로 탁 사용하나 많아 얘가 군의관이었나보네 그 그 그 거시기는 잘 몰라요 어 저번에 기회를 줬는데도 스카이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못했잖아요 어 어 엔 도입 엔 엔 엔 엔트리, 플리즈, 트라이예요 옥테 옥테 맨마지막아 아아아아 이거 혹시 잘하시는 분 있나? 컴페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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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맨님 어서오세요 칩 손상도 여깄네 제가 스테판이었죠 아까 발광구울 나의 대자 스테판이 이제 나의 제어 하에 있다 마지막 칩이 그에게 이슥되었고 그는 이제 내 것이다 많은 수의 발광구울을 잡아야 할 동안 수고가 있었지만 마침내 그놈들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나의 제어 하에 놓는 것으로 위험했다 스테판이 모자란 지능을 감안하면 아래층의 다른 구울들과 함께 나둬야 하지만 지금 여기에 머리를 들이미는 어중이떠중이들만 딱 하게 된거지 하지만 내가 그 어중이떠중이 이라고 생각한거구만 미안하지만 스테판도 죽어야죠 스테판아 너 칩 손상 아까 있으면 아까 있던거 얘 하면은 바로 죽겠지만 그럼 경험치를 못 얻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죽일 수 있는데 경험치를 못 얻는다는 건 말이 안되지 뭐지 아아 자 스테가스 누구야 37자른데 경험치 얻어야죠 황무진 얘는 왜 얻어놨지 얘를 같이 둬서 어 누구꺼풀 콘텀 있네 얘를 같이 둬서 얘도 발광국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건가 어 모총 어 모총 오우 개못 역시 개못은 예 화끈하게 주셨을때 아브락 소세지는 그래도 좀 가져가자 어 그냥 가져가 에이 귀찮아 다시 버리기도 귀찮아 오우우 이런거 그냥 놓치고 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쟤네들은 방사능에 오랫동안 노출되서 어 그냥 구울이 방사능이 너무 오래로 노출되면 정신을 잃고 그 저런 구울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뉴베가스에서 나오잖아요 그 뉴베가스에서 그 로켓 하는데 걔네들이 그 아 뭐야 그 방사능에 노출되서 구울됐던 어 여기 3탄 총통알이 있네 그 군인들 NCR 군인들 있죠 걔네들이 방사능에 점점 노출될수록 정신을 어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그런식으로 말을 하죠 이제 저거 하나 죽이라고 여기 온 것 같네 돌아가죠 아 나 그러고 보니까 집에 퀀텀이 몇 병 있는지 그것도 참 봤어야 되는데 어 저거 봐 어 내가 이걸 안 가져왔었네 어 자 이쪽으로 떨어지고 뭐야 가끔 보면 이런데 먹을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 위쪽에 이건 없네요 나가죠 잠깐 집에 간 다음에 퀀텀 몇 병이나 좀 보자 30병 되면 바로 완료를 좀 하죠 오 병뚜껑 질을 하니 아니 여기를 내가 안 뒤졌다니 수류탄도 있어 30병 여기 내 여기 내가 안 뒤졌구나 안 뒤졌어 내가 지금 내가 근처에 가니까 그 칩 손상이 지금 지금 그 이루어진거죠 그 뭐야 리박스에서는 저 담배가 굉장히 큰 그건데 재료 뭐야 재산인데 거기서 파는거밖에 안 돼 여기선 파는거밖에 안 돼 칩으로 교환할 수 있었죠 담배를 확실히 어 게임 스토리 아니 그 그거 만든건 자유도나 그런게 만든건 프랑스리가 더 잘 만든거 같아 더 재밌게 한거 같아 데드머니에서 그랬죠 프랑스리가 더 난거 같아 잠깐만 이쪽으로 안가봤는데 빡 예에 제트 약물 저항 그것도 빨리 찍어야겠다 어 다툰거야? 어? 발광골? 저거 뇌 쪽인데 여기도 안 와봤군요 적들이 다 죽어가지고 내가 여길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개몰 음? 아이씨 드롭방은 락인 런처가 있을 때나 제떨이 저런건 락인 런처로 마구마구 쏴주면 되죠 내가 어딜 갔다 갔는지 어딜 안 갔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긴 안 온 것 같은데 이거 또 어디야 개모 탄약성에 있는 곳이 있나요? 여기 좀 멋있어 오염된 물 야 여기 넓다 생각보다 내가 안찾은 것 뿐이었어 내가 안찾은 것 뿐이었어 생각보다 아유 여기 있지 자 나가자 이제 다 다 뒤진 것 같애 대충 다 다 뒤진 것 같애 대충 여기가 왔던데죠 여기가 왔던데죠 안녕 레드레이서 버시기 버시기 다시는 울릴 일이 없겠죠 그쵸 스페어 스페어 엄청 유용하죠 그니까 그 누베는 이것저것 어 여자가 있네 이것저것 그 잡다한 물품을 쓸데 쓸데 있게 만들어놨어요 잡다한 물품은 여기서는 프라우스에서는 모드로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 없죠 자 가자 스읍 가서 살짝만 그냥 무게 덜어놓고 일단 퀀텀이 몇 벽인다 좀 보자 다 COMPART 깨끗 이것 놓고 스읍 콘텀 그레네이드 퀀텀이... 서른다섯병이네? 자 다 가져가죠? 서른병? 이러면... 자 누카콜라 그레네이드 그걸 받을 수 있죠? 어? 얘 어디갔어?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 좀 미안하다 너 왜 그 총을 갖고 있었어? 왜 그랬어? 그 총을 참 갖고 있어가지고 얘가 유니크 총을 갖고 있어서 자 마지막 컨텀을 갖고 있어 얘는 어 어... 컨텀에 미쳐있어... 아 그... 누카콜라에 미쳐있어서 그 외에 다는 거는 예... 전혀 보이지 않나봐 자아 여기에 있는데 이게 열쇠가 없으면 열 수가 없는데 어? 어? 설마? 아... 아... 깡통에다가 누카콜라를 막 채운 다음에 어... 어... 뭐... 던지나보죠 뭐... 그게 터져가지고 뭐... 뭐...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나보지 못해 흫흫흫흫흫 자... 이 열쇠가 나오나? 자... 이 열쇠가 나오나? 자... 저장하구요 자... 저장하구요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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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레벨... 자... 아브락소세스가 들어가지 깡통하고 자... 그 다음에 갈 곳이 있어요 버블헤드와 유니크... 가 필요한건데 에버그린 밀... 에버그린 밀즈 에버그린 밀즈 또 굉장히 큰 녀석 덩치 큰 녀석을 볼 수 있어요 저쪽에 가면 레벨 20되면 똑같이 탐험가 찍을 수 있나? 탐험가를 찍어야되는데 탐험가 찍으면 이제 돌아다니기가 엄청 편해지거든요 다 그냥 있어서 어디있는지 널루앤마 이거 맘에 안들어 얘는 터졌다고 해서 이거 뭐... 뭐 재료를 못 얻을거에요? 얘는 루팅을 못할걸? 얘는 루팅을 못할걸? 뭐... 뭐... 방사능 참가... 콜라죠 뭐... 에버그린 밀즈도... 예... 저격 포인트가 있죠 이게 어디쪽으로 가야해서 저격 포인트가 나오더라? 이쪽... 이쪽이 맞나? 아 이쪽이 맞는거 같다 어 뭐야 여기 왜이래 여긴 왜이래 여기 왜이래 여기왜 자동차 정비소? 어 어 왜이래예? 다주지 않았는데 그만하는건가? 흐흐흫 이..청..이..청을 메고다녀야지 좀 폼이 나지 어? 아..아가케구만 자동차 정비소 뭐..워드를 많이 안깔면 괜찮아요 예..되게 쉬워요 볼트 111 근처 버브레드 버브레드 어떤 버브레드요? 일단 버브레드 다 모으..모으긴 할건데 모으긴 할건데 자..잠깐만 하구요 어..어남도 말하는건가? 볼트 12 이쪽..이쪽인가? 이쪽..이쪽인가 까요? 이쪽..이쪽인가? 이쪽인가?이쪽인가? 끝에 어남도 버브레드 말하는거 같은데? 맞네 맞네 예 맞아요 그거 어남도에요 어남도 덕투 버브레드 덕투 버브레드 거기에 굴이 한마리 쓰러져있죠? 그..그..그..그..구울 이름이 뭐였더라? 그.. 뭐..로야..로야스..뭐..뭐 암튼 있는데 자.. 저격포인트에요 아..저쪽..저쪽으로 가자 이쪽말고 저쪽이 더 좋겠다 자.. 어..포인트가 저 한칸을 더 내려가면 더 좋은데 정기 일단 다 잡혀요 일단 이제 야 근데 40만%밖에 안되네 너무 멀어서 어..암맞았어 근데 너무 멀어서 은신도 안풀려 어 풀렸어 아..이..왜 잠깐만 안정제요? 이건..뉴베가 아니라니깐요? 안정제요? 이건..뉴베가 아니라니깐요? 야..이걸 이렇게..다 찍었는데도 39%밖에 안나오는데 39%밖에 안나오는데 오케이 아..이걸 이렇게.. 아..이걸 이렇게.. 이거..여기가 지금.. 좀..안..조금..그러시기한데? 안 맞는거 같은데? 위치가? 안 맞아 안 맞아 내가 어딨는지 모르죠 안 맞아서 내가 어딨는지 모르죠 어? 맞았는데? 에너지가 거의 안들어갔는데? 안 맞아서 저쪽은 어딜 뛰어가냐? 쓰.. 쟤..쟤 뭐야 혼자..혼자.. 지금 지금 그거 걸린거 같은데? 지금 그거 걸린거 같은데? 함정 걸려서 혼자 터진거 같은데? 쟤는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야생독버섯님 어서오세요 한칸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저쪽 시야가 지금 저쪽이 되거든요 아 안되네 자 이쪽으로 가자 지금 보이시 안보이는데 더 가야겠는데 더 가야겠는데 일단 얘 다음 얘도 스읍 될려나? 안맞을 것 같은데 손해보는건 없어요 아 아 또 벽에 맞았어 이쪽으로 옮기죠 오케이 한방에 오케이 이번에는 좋았다 자 이번엔 쟤 조금 AP를 채우고요 벽에 맞을까? 오케이 맞았어요? 이번엔 베이무스 이번엔 베이무스 저장소를 쉽게 죽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원래 여기 쉽게 하려면 이거 터트리면 되거든요 이거 발전기 있죠 여기 이 발전기를 터트리면요 이게 문이 열려요 그럼 베이무스가 나와서 얘네들을 막 죽여 한번 해볼까? 지금 애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어차피 죽여야 되니까 안그러면은 여기 밖에서 여기 서가지고 저기다 총 날리면 금방 죽는데 어차피 기차 위에서 죽이면 금방 죽이니까 아이 왜 안맞아 아 왜케 안맞아 아이 왜케 저거 안맞냐? 안터지냐 왜? 저거 맞는데? 자 떨어지자 애들 다 죽였나? 다 죽였으면 비슷한데 어 저거 안터져 어 터졌다 이제 문이 열리고 베이무스 나오고 애들을 치고 치레가 없나? 내가 다시 죽여서? 애들이 뛰어나와야되는데 아 치레가 없는거 같은데?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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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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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맨손으로 잘 싸워요 베이무스가 자 때리고 때리고 어 여기도 있는데? 수호자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KWC KWC 반갑습니다 수호자님은 제 방송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당연히 베이무스가 이기지 쟤 상태도 안돼요 베이무스한테 에너지 이거 이거밖에 안돼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렇게 막고 있었는데 이거밖에 안들었어요 내갈리는 이제 예 볼아웃을 치고 오셨나요? 아 내 닉네임을 그래요? 어디서 많이 봤나요? 나쁜데서 많이 봤으면 안되는데 이제 다 죽인거 같은데 애들? 슬슬 내려가서 베이무스 정리하죠 숙소 전체 갈림 시스템 active 갈림 시스템 아 저기로 가는데 딱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 누구 있는데 아 압 시스템 active 갈림 시스템 아 네 팻면은 없어요 브 фин뱅 저 팻면은 아니더라도 펜맨으로 죽이는게 가장 좋긴하지만 펑을 예 스나이퍼로 찍어서 아까 아까 그걸 봤어야 되는데 여기 나 스나이핑으로 다 죽였어 지금 예 예비군 예비군 라이플 일단 루팅은 나중에 하고 제부터 죽이죠 어이 친구 일로와봐 일단 다리를 못쓰게 만들구요 슈퍼 무턴트 배에 못쓰건 뭐건 다리 못쓰게 만들면 바보야 야 뒤에 있어 뒤에 아까워 머리 맞추자 다트 다트가 얼마나 좋은 무기인데 병뚜껑이요? 중화기 중화기 하려면 예 라긴너처는 필수인데 중화기 쓰려면 라긴너처는 필수로 가져가다니라죠 라긴너처 그 중화기병 쓰라고 만들어 놓은건데 중화기 하는 사람 쓰라고 그리고 대용 무긴 대용 무기 바스 시스템 액티베이 solve 루키 바트 시스템 액티비티 바트 시스템 액티비티 바트 시스템 액티비티 그거 잘 팔지도 않을텐데 그거 살려면 좀 힘들텐데 바트 시스템 액티비티 미니누크는 들어오는 양이 한정돼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물품이 프라우 상인들한테 일주일에 한번씩 물품이 들어있는데 그거 파는 데가 미니농크 파는 데가 리베시티 말고 또 있나? 맞아요 중화기 쓰려면 라긴런처는 꼭 써야되요 라긴런처는 중화기 탄소모량이 너무 많으니까 미니건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못쌌우거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애들은 라긴런처로 죽이라고 라긴런처로 만들어놓은거야 라긴런처는 총알이 안들잖아요 굴러다니는 요리병 양주병 굴러다니는 깡통 접시 기타 등등 물품들을 모두다 총알 쓸수있죠 미니건만 쓰면은 총알 부족해서 못써요 딴거 써야지 아니 너 언제 죽을래 야 빨리 죽어 임마 아이씨 총알 아깝다 총알이 아까워 병뚜껑 지뢰나 병뚜껑 지뢰나 야 나 여깄어 어이 에이머스 여깄어 지뢰나 쓰자 수리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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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에너지가 안달아요 두방 아유 간지럽죠 아 이제 좀 기스선 갈려나 아유 기스선 안해 연기 야 좀 죽어라 죽어있스 짐으로gic 오! 막다오는 길이야 하지만 빠져나갈수 있어요 티이이이이이이이 일로와봐 나 여깄어 따라와 따라와 자 파이어 워크다 일명! 어떤 마법이 나오는 게임에서 보면 이렇게 가면은 뒤에 불이 생겨서 죽는 파이어 워크 난 지대 워크다 아니 뭐 죽겠지 뭐였지 빙고님 가져오세요 아유 기스도 안나 너 언제 죽을래? 빙고님 반가워요 오 바로 앞에 까지 났어 이야 바로 앞에 한 대만 때리면 내가 죽을 것 같지 베이무스야 한 대만 때리면 내가 죽을 것 같지 근데 그 전에 니가 죽을 것 같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죽을려나? 니가 죽을려나? 아아... 안돼... 한 대만 때리면 죽였는데 베이무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거야 병뚜껑 84개 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거 아니야 자 이제 좀 뒤져볼거야 뒤적뒤적 어? 여기 덴 지레가 또 있네 여기 되게 많이 죽었죠 내가 일단 루팅을 처음부터 처음 시작한데부터 그럼 더 좋죠 그러면... 그러면... 그... 은신처 열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 미니누코도 있을텐데 미니누코 한 갠가 있을텐데 은신처 열쇠... 열쇠 받아서 거기 뒤져... 뒤져가면 미니누코도 될텐데 미니누코도 될텐데 미니누코도 될텐데 어? 지금 지금 음운의 사나이 소리가 났는데 펜맨 초반에 어디서 구했더라 내가 어디서 구했더라 내가 되게 초반에 구했는데 극초반에 아! 갤럭시라디오 거기에 있잖아요 참 갤럭시라디오에 초반에 펜맨 없는데 야... 화연방석이네 버려 버려 아 저거 버리면 안되는데 저것도 돈인데 가져가 가져가 일단 나중에 버려 뭐 갤럭시라디오 가면 되죠 뭐 가면 그대로 있는데 뭐 아... 어 여기 미살년소도 있네 얘가 되게 부귀영화... 아니 어? 제트도 제트도 두개나 이 2인용 침대도 있고 얘가 어... 어... 장소가 좀... 어... 이게... 그치... 이 2인용 침대도 아... 그치... 그러니까 펜맨 유니크도 한번 구하러 갈까? 거기에 소용하기 버블헤드도 있는데 근데... 근데 그거 하려면... 메시지를 다 구해야 됐었나? 어째... 어떻게 됐었나? 메시지를 그게... 다 안 구해도 거길 들어갈 수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네? 빈님... 빈님 어서오세요 그건 오버파워에요 그냥 펜맨도 너무 강한데 그건 오버파워죠 오버파워 그냥도 되게 강한데 여덟발을... 여덟발을... 여덟발을 쏘는 그... 그냥 관상용이죠 뭐 아 그래요? 왜... 왜 사라졌어? 내걸 지우고... 지웠구나 야... 그럴수가 야... 빈님 그럴수가 정말정말 그런거였어요? 정말정말 그런거야? 여기... 어... 뭐 없네요? 농장이죠 농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애들 시체가 없냐? 나 아까 되게 많이 뽕빵앤빵이 했잖아요 그쵸? 내가 그 빵앤빵이 했을때 어디갔지? 베이무스가 왔다갔다 그러면서 다 집어먹었나? 과자... 과자 먹으듯이? 나 빵앤빵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ㅋㅋㅋㅋ 여기 아까... 어떤 애... 이쪽으로... 들어가서... 지뢰밖을 죽은 애도 있었는데? 여기도 들어간 곳이 한군데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없었나? 없었나? 들어가는... 구멍이 없는데? 들어갈 구멍이 없어... 이씨... 아휴... 여기 하나... 여기 둘... 어? 스위치 블레이드 뭐야? 버려... 야... 이쪽이 마... 이건 다 베이무스가 죽인거 아닌가? 음... 이건 내가 죽인거죠? 이 위에 올라가야되는데? 이 위에 올라가... 그... 죽인 애들이 좀 있는데? 그러고보니까? 아... 여기도 있네? 내가 못본거 뿐이네? 어딘가 지금... 지금 다... 지금 널려있어... 널브러져있다고... 없어질리가 없지... 이 위에도 지금 되게 많을거에요... 이 위에도 최소한 두명은 있어야되는데? 저 끝에도 하나 죽였고? 다 떨어졌네 밑으로? 밑으로 떨어졌으면 스체가 있어야될거 아냐? 아... 아까... 제가 죽인 애가 저기... 저거... 저거구나? 참...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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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뭘 모기로 준거야? 베이무스를 키우고 있었어... 이게... 총... 베이무스가 다섯마리인가였을... 걸요... 어? 아... 되게 많네... 그치... 많아야지... 참... 나 근데 너무... 막먹는다? 뜰 데 없는 무기... 혹시나 먹었을까 해서... 스읍... 여기도 내가 아까 한 명 여기... 여기 있는 애 맞췄는데? 그쵸? 이 자식... 야... 이... 저기서 이걸 맞췄다니... 참... 내... 내 캐릭터는 대단한거 같애... 이제 다... 회수한거 같은데... 좀 멀리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죠... 로봇 있어요... 로봇은 로봇코... 앞에 있죠... 그... 500클빈가 주면은... 동료로 살 수 있을거에요...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또 누구있다... 어? 이거 아닌데? 없는데? 바퀴벌레 아니야 이거? 아니구나... 어?! 너 이... 너 이... 속우있고 뭐했어?! 너 또 뭐했어... 둘이... 바퀴벌 시스템 압티베틴 아잇... 잠깐만... 니들 쐈쐈쐈지!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저기... 엽소 한장을 써줄까 말까... 구리구리구리... 가위가 보이잖아? 이거 두껍벌이구요? 빙고님도 좀 안좋군요 와이파이 상태가 지금 여기서 자기가 침대 안에 침대에 누워서 지금 모바일 보신 분 중에서 자기가 지금 침대 위에 누워있다 누워서 지금 굉장히 나태한 포즈로 얼굴만 고개만 살짝 돌려서 보고있다 다 그럴거같애 그럴거같애서 물어본거에요 아 말한거야 전쟁전화폐 자탄이야 아 그래요 체력관리요? 잘? 되게 얄밉지 잘? 그거랑 똑같은거 아닌가? 야! 공부 뭐 어떻게돼야 잘하냐? 잘? 야 실업공부 잘되고있냐? 잘? 어? 이거 뭐야? 잘 도망다녀야죠 도망다녀야죠 공부 다 뒤적뒤적한것 같애 어? 여기 산탄총 총알에? 다 뒤적뒤적한것 같죠? 어? 어? 아... 저 위도 한번 올라가보죠 여기에 내가 알기로 노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갇혀있는 노예가 쟤네 이제 베이모스 밥으로 돌려고 노예에 갇혀있는 데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갇혀있더라? 근처에...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베이모스 밥으로 밥... 밥용... 어? 저기 못두고 있다 어? 여기지? 어 그래 어? 한 마리밖에 없어? 한 마리래? 한 명밖에 없어? 스읍 야 여기도 아마 다 그거 할거지 했을 거야 아, 테크테크는 에미래이에요? 어... 여기 끝에 한 명이 있었던 애를 내가 죽여서 밑으로... 팔짝 했나? 없네 여기 열쇠 갖고 있는 놈이 한 놈 있을텐데 근데 열쇠있어도 저거 그냥 따는게 이들이야 경험치 때문에 이야아아 remember 내가 잘쓰 오오! 잘쓰기!!! 어허허허허허허!!! 아엏 aviation 아이 나 진짜 이씨 잘쓰기해서 가까이 갔는데 떨어졌어 아아씨 잘못했어 아이엇 내 쓸려고 아 조심조심하게 다녀야돼 ow 어 여기 있대요 열쇠 노예의 우리 열쇠 어 여기 뭐 있나 오 라더웨이가 들어가 있잖아 아 야 떨어져 근데 찾아보면 먹을게 많아요 구석에 이런데도 있어 이게 맵은 크고 구석에다 숨겨놓은 카고님 어서오세요 많아가지고 어 라이트 버튼 누르는거에요 근데 꼭 누르고 있으면 돼요 여기도 저격 포인트에요 여기도 여기도 저격 포인트입니다 여기 어떻게 오냐면요 이쪽 있죠 저쪽으로 내려와서 이쪽 길로 내려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 함정 피해서 이쪽으로 오면은 예 여기서도 이렇게 저격 포인트가 가능하죠 에버리빈 밀즈는 저격포인 저격으로 주기하고 돼있는데 저격 포인트가 많아요 여기 내가 탓 죽였죠 근데 로켓런처로 저격하면 되죠 어떻게 ㅋㅋㅋㅋ 대응 무기는 아 잠시만요